어? 예. 족 치는게 좋을 것 같애요. 흐흐흐흐흐 오, 이봐. 오, 이봐. 다 왔다 왔어. 와요. 여기서, 여기서. 뭘, 뭘 쓴거야? 지금. 야, 우리 NPC들 온다 이제. 긴장해라. 으흐흐흐 너에게 맡기마. 어? 오케이. 흐흐흐. 야, 어디꺼야. 하하핳. 으흐흐. 어디건데. 에? 얼레. 얼레. 아프지? 흐흐흐. 아프지? 호호호호호. 데미지 못써? 야, 야. 한 명 또 왔다. 흐흐흐흐흐. 야, 안 돼. 안 돼. 에? 안 돼. 좋아요. 야, 벵가리 왜 안 오냐. 니까지 오면 들어갈라 했드만. 어어? 벵가리 다운. 흐흐흐흐흐흐. 네. 네, 벵가리 다운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될 바에 애들 돌려보내고. 혼자서 들어가겠습니다. 애들 돌려보내고. 혼자서 들어가겠습니다. 애들 돌려보내는게 뭐지? 아, 문덩이 저거 말.. 말투리 여기까지 왔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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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 되겠다. 야, 그냥 들어가. 애들아, 그냥 들어와. 허허허허. 어? 애들아, 그냥 들어와. 어어! 응, 그냥 잡자. 왜? 빨리 나오기 전에. 아, 벌써 나오지? 빠르다. 피저그램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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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얘들 봐 움직이는거 빵 아 누가 피가 죽으래 애야?? 아 조용edy 아있네 differences 어 나한테 안날라오르는 놀면 좋아 좋아 아야야야 이거 왜 피력을 해 붙어 아야 아무나 땡냐 아야 아무나 땡냐 어 왜 왜 왜 얘 찌르고 어휴 피바 우리 피바가 예 죽은게 들어왔습니다 오오 아야 한대 한대 아야야 좋아 요요요요 오와라 너만 믿어마 오와라 너만 믿어마 오와라 너만 믿어마 야 널 믿고 내가 뒤에서 강력한 일격을 가야겠다 똥심 ans 잠시만 É 빠르게 죽자 뭐chu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우 와 데미지 쩐다 오오오오오 와 무기들 뿔나질 것 같다 아아 이거 뭐 알아 죽겠는데 이거 죽을 수 없죠 아저씨 와 데미지 안들어가는거 봐 오우 데미지 쩐 들어가 하하 야이 환장하겠네 어떻게든 딜을 우겨내야는데 우겨내야는데 그냥 오오오오오오오헿하 어 풀렸다 옳지 어이 이제 데미지 들어가네 아이아이 죽으라 임마 두대 오오오오 난리나는겁나 아이아이 안녕 안녕 벵가리 벵가리가 벵가리 내가 끄고왔는데 그 다리를 못건너고 예 저 다리를 요단강인줄 알고 그 요단강으로 건너버렸습니다 벵가리가 바보같은 벵가리 다 잡았습니다 예 오리지널에서는 뭐 잠복자 벤드리 뭐 이것저것 예 용 용마저도 다 잡았죠 예 예 잠복자 다 잡았습니다 다 잡았어 이제 예 음 끝이야 이제 여기는 뭐 더이상 여기서 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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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 없어 허허허 이제 다 했습니다 예 할거 다 했습니다 이제 이제 침입놀이나 해야지 이제 저는 예 놀고 다 놀았습니다 이거 아닌데 어 쉽게 잡았죠 비켜줘 엠벌 응 엠벌 엠버님 Where are you from 어디 계실까나 우리 엠버님이 침입놀? 모르게 나는 침입 뭐 딱히 막힌 적은 없어 그냥 누르면은 그냥 누르면은 에 여기 있다 대부분 무리 없이 침입되는 느낌입니다 저기 있네요 네 들어오세요 방갑소 제가 한수, 한수 부탁드려도 될꺼요 뱀이 쪼는데 이분 오오오오오오오 음? 데미지 이문래 데미지 쩝니다 하지만 나도 데미지가 쎈다는거 네 뭐야 어? 아프지 흐흐흐흐흐흐흐 어? 아프지 어 어? 아프라고 때린 겁니다 아프죠? 흐흐흐흐 네? 아플것입니다아 히히히히 네? 담배 보세요 네 이분 벌써 예 와 물량 먹었어 이거 아하하 죽었어 히히히히히히 렌즈의 한계가 보인다 흐흐흐흐흐흐 아 네 어서오세요 어? 렌즈의 이제 한계가 점점 보여요 쓰읍 아잇 직검을 하나 네 안되겠다 직검을 하나 예 만들고 오겠습니다 직검을 하나 들어줘야겠어 음 안되겠어 와요 무슨 직검을 쓸까 아마 강화석은 많이 있을겁니다 어떤 걸 쓰더라도 강화할 수 있을거야 쪼어우금 네 긴 칼 직검이 이 정도 밖에 없네 아냐 무기를 사러 가야겠네요 제가 또 좋아하는 검을 써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칼은 얘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벵가릴 벵가리가 판매하고 있는 두 자루 그걸 써보겠습니다 한번 벵가릴 만나보고 쭉쭉 달려가는 겁니다 벵가릴 삼아 나에게 칼을 주소서 그래 이거야 이거 불꽤 녹슨 직검하고 불꽤 녹슨 곡검 그렇죠 두 자루 됐어 가자 어제 못 먹은 템 못 먹은 템이 어딨어 내가 아 철성용 아이 그거는 그거는 세팅하고 이래저래 해야되서 그거는 패스 그냥 여기 PVP 몇판 하다가 딴 걸로 이제 갈아타야지 두 개 강하를 해보겠습니다 강하 불꽤 녹슨 음 직검하고 곡검 저는 곡검이 넣으셨습니다 야 이거 뭐 빛나는 세기석이야? 야 이거 뭐 빛나는 세기석이야? 오호 그냥 템이 아니었구만 도마뱀 도마뱀 도마뱀도 잡았어요 잡아야지만 그거 DLC 열쇠 먹을 수 있습니다 도마뱀 에 DLC를 갖다는거는 그걸 먹었다는거 아니 아니 잡았다는거 아니야 방패로 피곤 아니야 아니야 직검 직검이라고 이게 무슨 직검이야 어우야 이거 대시 공격은 좋은데 일반 공격은 별로인데 대시 공격은 맘에 드는데 허무해 대껏 허무해 대껏 강화를 한번 해볼까요 할 수 있나? 없는데 예 빛나는 세기석이 예 많이 부족합니다 응 할 수가 없어 자 저랑 저랑 PVP 하고싶으신 분은 여기로 오세요 예 여기로 오셔서 아 우석이 아예 없구나 아 벌써 들어왔어 하하 빠르다 응 빠르다 이분 누굴까 이분도 우리반 이분 누구야 어 우리반 직장자인 건 알겠는데 어 어 누구야 이분 어 어 어 어 어 이 누굴까 아 어 점프 어 때다 자 스태멈을 약간 모았다가 오오오오 아파요 어 뭐야 또 렉이야? 어? 어... 나 죽겠는데 어? 뭐잇뭐뭐뭐여 ㅎㅎㅎㅎㅎ 어? 이분 넥이야 ㅎㅎㅎㅎ 이거 어떻게 해야죠? 어? 제가 죽거나 이분이 죽거나 에 둘 중 하나입니다 에..렉일 때는 에..아..이게 뭐야? ㅎㅎㅎㅎ 에..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렉이 심해 누군지는 모르겠어 나도 하여튼 저분 자주 봤습니다 우리방 제 방 시청자분이십니다 무게가 조금 가볍게 해야겠다 린드 세서리입니다 싸움할때는 린드 린드로 있고 무기도 두개를 들어보겠습니다 콧검 어딨어 직검 말고 콧검 오케이 네 상실자 잡으면 스트레이드가 팝다 오케이 소환 됐네요 누굴까? 이번엔 누굴까? 에 소울같은거 안나옵니다 디디웨이 어? 에? 누구지? 인사드리고 디웨이 아 네 어서오세요 야 무기 뭐냐? 이분 누구에요? 에? 아유 이분 뭐야 피가 너무 적은데? 어? 하하핳 피가 너무 적은데?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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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뭔 창인데 센티 창은 아닌거 같은데 센티 창인가? 센티 창인가? 너무 약한데 이분 하하하하 어 딱 그 뭐야 때리니까 피가 그냥 졸졸 세네 좋아요 자 소환해주세요 오우우우우우? 덤벼라 암 네 또 소환이 됩니다 이번엔 누굴까요 후아 후아 옛날에 제가 입무기 Blaize 참 잘 썼는데 이거이거 요거 risks 공격이 이게 참 좋아요 이건 땅땅 응? 새로 나왔으니까 해줘야죠 또 아 이분 또 또 또 만났네 자 인사드리고 하여튼 이거 지금 이제 pvp 몇판 더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딴 게임 할겁니다 그 뭐야 저거 뭐지 바이오하자드 바이오하자드 리볼레이션 이거 누굴까 이분 싸움 싸움은 별론데 물량 그쵸 예 예 물량 먹어도 됩니다 예 예 먹어도 됩니다 아아 점프텍 응? 점프텍 강력합니다 응? 점프텍 좋아요 와 뭐야 아 뭐야 하하하하 버어링되고 왜 으헿 ㅎㅎㅎ 자 어 야 뭐야 안 보였어 오오오옹 음? 너무한거 아니야? 어! 어! 어어어 살벌해 어!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 살벌한데 예아! 마무리! 와요 D 왜 우리 시청자분인가? 어? 응? 우리 시청자분이신가 이분? 잘 모르겠어요 회차 매칭이 사라졌다고? 진짜? 몰래 그런거 있지 않았나 1회차는 1회차끼리 1회차 아닌 사람들은 이제 아닌 사람들 그렇게 나라졌던 걸로 기억나는데 또 이분이면은 아 그래요? 패치 됐어요? 어어 그렇구나 몰랐습니다 좋아요 자 인사하고 이분하고 지금 세번째 세번째 싸움입니다 응? 담배라 어 어? 허 나 왜 맞는거야? 어? 이 매직리치라는게 참 무서운겁니다 어? 이 매직리치가 어? 이 참 왜? 에? 에? 곤란하죠? 어? 매직리치라는게 와 안맞였어 야 이거 뭐야? 저 칼은 뭐 휘어? 어? 쭉쭉 휘네 아주 어 이번엔 물약 안드시네 어? 어 이번엔 물약 어? 어? 어 이번엔 물약 안드시는데? 어? 아유 무섭다 어? 어? 점프어택이다 안맞아 ㅋㅋㅋㅋ 역시나 에 역시나 역시나 에 패딩에 당했죠 어? 야호 앞잡 할 필요도 없는 HP였어 간단하게 해 좋아요 아 반지 껴라고? 반지? 반지 껴줄까? 반지가 없어 반지 사올게요 아 반지 껴줄까? 반지 껴줄까? 반지 껴줄까? 쫄깧고 승이 반지 껴줄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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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